나이스! 리어 있어요? 없어요? 있지 나이스 샷! 나이스 샷! 채팅 올라오네 채팅 올라오네 아프리카 티비 더 있지? 응 저쪽한테 다시 깔아가지고 볼게 아우 씨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아 뭐냐 기억나는 거야 지금 야 멀리 가면 쓰시오 쓰시오 쓰시오아? 아니었어 야 이번에 챔피언티인데 거리가 똑같아 네 그러세요 레이 144m입니다 랜다 채팅 보세요 채팅 올라온다 하산형 보인다 보여 아이씨 아하하하하하 왜 그랬지? 스톱이도 왔네 찍혀서 먹어? 다양했어요 이거 삼실가서 녹화하는데 하산형이야 조심해 아우 하자 잘하다 고마워 제 핸드폰으로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아이폰으로 찍고 있습니다 이게 왠지 왠지 그쪽으로 다가가게 왠지 네 핸드폰으로 가고 있는 거야 고마워 아이폰으로 찍고 있습니다 진짜 불가능한 게 여기 10미터 붙었나? 10미터 붙었나 10미터 10미터 붙었나 10미터 붙었나 10미터 붙었나 10미터 붙었나 10미터 붙었나 3미터 붙었나 10미터에 10분부터 사용해 드릴 수 있는 이 부분을 드렸죠 요즘 예언니님께서는 공부에 쓰지 마세요 8번 라인은 잘 맞췄던데 나이스 나만 못 올렸어 그냥 바뀌어 승수 2.94 나이스 나이스 이거 그거 있지? 니가 니였지? 니 그거 있지? 그거 있지? 그거 있지? 야 쌍거리 쌍거리 야 이씨 쌍거리 죽었다 더블파이 써 돈 다 나갔어 또 됐네 아니야 근데 약간 뒷담 섰는데 이씨야 승수야 항상 뒷담하는 거 모르겠는데 그거 뭐야? 그냥 뒷담을 친다는 거 무섭다 아이씨 무섭다 형도 뒷담을 마지막에 쌍거리 쌍거리 그렇지 어 이게 필드에서 그렇게 차이가 니 그래야 딥으로 딱 그렇지 딱 딱 맞췄 어 약하다 어 맞아 약해 어 야 버디 한 명만 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 아 나 아 이런거 아 이거 같은 경우가 이게 아 아 어 어 어 5.14 5m 4m 나 5m 상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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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연습한 3m 3m 어 어 어 아 안 들어와지 아 아 정확하지 나 내가 버디 한 명은 내가 먹는 거야 그거 싼거지 니아는 없어져 니아는 없어져 니아는 없어져 니아는 없어져 니아는 없어져 치막 비 Или 에헴 oti 나야 나 야 훈 tornar하지마 훈 … 스템어 훈 erg cig 나이스야! 나이스야! 아, 됐다! 저거 몸에... 유투나시탄이 첫번째입니다. 똑바로 보고 치시면 됩니다. 똑바로 보고 치시면 됩니다. 잘 들어오겠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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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한 사람... 그... 못 뺏는데? 어, 뉘 없어진거에요? 와, 좋다! 야, 형 뻗었어. 아, 예수님. 형, 오랜이야. 형, 스스로... 뉘어를 없어버리시면 어떡해요. 하노래. 하노래. 개가 없앤거 아니지, 내가 없앤거지. 아, 그러네. 웃기던데. 승수 버디했어. 아, 나이스. 아, 내 꼴중. 4,000원씩이네? 어우, 뭐 이렇게 크여, 언니님들은. 승수 형, 4,000원. 6,000원 내지 말라. 승수가 버디했어. 양파도 했어. 극과 극을 다녔어. 극과 극을 다녔어. 아, 그러네. 극과 극을 다녔어. 아, 나를 하면 한탕을 일본어리 고개야. 아... 야, 리스. 사실은... 해전대 두 번이란 바지. 짧아서 딱. 짧아서 딱. 아, 이거 어이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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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리지마. 가리지마. 계속... 미안해. 욕하지마. 어? 대답이 없는데? 아무 말도 없는데, 아무도. 어, 굿샷. 어... 아, 두 개 잘 걸렸다. 페어 웨이. 오. 아, 장아. 구석으로 조합해드려. 예전 인지. 이럴면증. 오. 오, sekarang. 아, 날씨가 쑤.. 오. 오. 오, 시원. 버터, 전시. 오. 오, 시원. 뭐라고? 뼈다고 아프다고? 너랑 친다고 어쩔 수 있잖아 나이스! 형 또 넘어가고 제대로 제대로 힘 빼고 쳤구만요 아 근데 계속 잘 맞아 드라이버는 아이언이 자꾸 셀카가 나고 탑백이 나고 아이언을 매는 연습을 집에서 아이언은 근데 왜 셀카가 나는데? 힘 빨라서 하는거 아니야? 오 잘한다 잘했어 잘했어 왜 벌써 힘들어 야 힘 빼고 해 왜 힘들어 벌써 힘들어 힘들어 왜 힘든거야? 마음이 없는거야 아이씨 아이씨 밥하겠다 아이씨 아이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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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아 지금 뭐야? 페이을웨이! 뭐야? 백신 준다는 거야? 레디! 얼마 안 나오는데 도전해? 한 마리야? 난 한 마리 줘 미안해 너무 무리 안 했네 너무 무리 안 했네 좀 무리하시고 너무 무리 안 했네 너무 무리 안 했네 너무 무리 안 했네 레디! 가방 사고 어저께 홈페이지에 하거든요 이거 다음에 어떻게 해? 17년 정도 이렇게 짠 나오는 거야 뭔가 이거 구매해가지고 이벤트 같은 거 제목겨가지고 하나하나까지는 15년 정도 40년 정도 한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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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그리고 소금 한 마리 일부러 살살 치는 거 같은데요? 너 툴어사 할 것도 하네 내가 샌들을 못 쳐서 100매 사는 거 부치면 안 돼 센트를 100m을 안 붙인 거지 전체 몇 미다 붙인 거야 피 칠래 피 아 피 칠래 피 칠래 피 칠래 아 핫칠배도 내가 절 싫어하고 그러면서 센트는 왜 얘기 안 되지 큰일 났네 음악이지 멀리 있으니까 자꾸 가이온 끝에 났잖아 멀리 간다 오비 샹크 뭐래요? 세 번째 샵 맞아? 네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레디 좀 더 가깝게 이거보다 더 나은게 두껍게 아니 그렇게 많이 가면 안 되지 원래 시도때로 쳐 한 1cm만 가요 1cm 그래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잘 맞네 네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150 150 150 60 90 70 50 60 30 9 10 캘빈 잘 보어? 아이죠... 페이를웨이 배고파 40분정도 약 4분정도 인터넷 근데 네 한 시간 반 걸리네 1시간만이면 9월도 안 지날 때죠 야 성경이 형도 빨리 오라고요 성경이 형 지금 사무실 또 들어간다는데요 나이스! 바뀌었다! 화면 안 바뀌나 너무 깊게 찍혀진다 레디 계속 끌고 이빨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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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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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치고 있어 체력이 짧게 잡고 있잖아 다시 짧으면 또 되돌아 그래서 오우 좋아 아이고 쩔있다 왜 이렇게 쩔이네 이게 뭐야 이게 쩔이네 이게 쩔이네 너무 좋아 레디 아이고 껴침이네 오우 샷 오우 샷 한국국토정보공사 영국토정보공사 오트 hole 록 레디 됐다 어휴 이거 해야겠어요? 이런거 해줘야지 건방자 어휴 리플레 아니 말로만 봐봐 멋있다 저는 오른쪽으로 두껍 갔습니다 은혜 보고 치세요 ready 아 신기만 본 잔스네 날 못받을 것 같아 아 이런식이 좋겠다 아 아 좋다 잘 쳤다 잘 쳤다 잘 쳤다 잘 쳤다 잘 쳤다 잘 쳤다 좌측으로 버디 하신거에요? 아니 안할게 왜 왜 왜 왜 왜 왜 오늘 익수가 승수 구찌죠 세훈이 형 오늘 익수가 승수 구찌죠 잘 잘 가 잘 가 저기 왜 이렇게 쭉 내려가 너무 세게 쳤어 두바이 갔어 두바이 두바이 ruct 신 밖에 똑같나요? 1분정도 보이시나요? 오 나이스 오 왜이렇게 흥어? 버디가 무기 되는거야 퍼팅이 역시 엄청난데요? 혼자 혼자 다 치려고 이제와서 컨실드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 늦지 않았어 아 근데 형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저랑 파수 똑같네 야 익수 익수 오늘 구찌가 정말 예단해요 승수가 말리고 있어요 아이고 익수 익수 아 익수가 미친거야? 아 아 성공 익수 너무 컨실드러 예 저도 컨실드러 이거 뭐야? 너무 짧았나? 오른쪽으로요? 스테이크 너 오른쪽 일단 밑에 있다 2천원 마치? 새우 형 2천원 살 있어 2천원? 4천원 사내라 80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형 아니 성혁이 형이 뭐 하는 지랄이여 갖다 주지 이래 성혁이 형이 형님과 4권 5권 1천원 그 다음에 이거 귀신한테 얘기한거지? 아니 형한테 야 봐봐 나야 아 챌피언은 항상 먼저죠? 항상 정일부로 오노하시려고 계속 오노하고 싶어가지고 괜히 힘만 빼고 왔어 지금 괜히 힘만 빼고 왔어 지금 당했어 고작 8m 뒤에 쥐면서 챔피언은 큰 차이 없어요 야 8m 퍼팅하는거 얼마나 힘든지 않아? 서영이 형 양준혁 화이팅이네 8m 퍼팅하는거 얼마나 힘든지 않아? 오우 나이스야 올라가니 올라가니 나이스 나이스 반가워 우와 우와 다가는데 다가 나는 못받았다 너랑 나랑 8m 차이라서 안들어가 하하하하 딱 8m 보고싶은데 난 잘갔다 붙였는데 응 뭐야 이거? 죽였어? 바이바이 두 벌려 하나 해줘 두 개 사 만나자 기찬끼도 있어? 김맥 누구야? 뽈 왜? 공이 딱 저기 올라갔어요 대박 대박 저기 올라갔어 드라이버 0.5m 드라이버 0.5m 드라이버 0.5m 치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와 이런 예술이지 왜? 남이 땄어 드라이버 0.5m 갔다 야 너 나서면 올라갔다 어 진짜요? 왜 올라갔을 것 같아 아니 저 옆에 내 핸드폰 옆에 뚝 떨어졌어 개인 나서면 올라갔을 것 같아 옆에 앵글에 잡혔을 것 같아 무슨 이렇게 뜨는게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디 뭘 니가 다 실패네 뭐야 다 쓰고 시작해 네 다 쓰고 시작해 네 오메 멀리건 세 명 다 세 개 다 후로록 쓰는 순간 나에게는 돈이 후로록 들어온다 기가 다 쓰더라도 헤헿 휴얼 오 큰일 났다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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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동뽕 짬뽕이라 살았어 약간 위험했는데 살았어 골프 1년을 넘게 치면서 처음이네 이거 가까이서 못 찍은게 추워 아쉬워요 홈런타자 들리지 않을까? 스토미가 홈런타자 스토미가 홈런타자 진짜 어떻게 된다 깜짝이야 길어서 어떻게 된다 살았다 살았어 락 진짜 좀 위험하게 친다 그래도 페어 웨이에요 힘을 조금만 더 적을 것 같은데 페어 웨이 왜? 기술이다 기술이래 감자한테 피로 꼬아도 되지? 평촌 치고 있어 지금 참촌 치고 있어 나이스 어휴 한벙에 200 말해 파라하자 200 200 200 200 200 200 300 300 200 200 30 30 30 30 준비됐어 양보디 맞는거 아닌가 몰라 안돼 넘어가 넘어가 아아 지금 잘 봤어 황팩 뭐지 나네 또 나네 야 렛잇 렛잇 아야 잘 맞을 수 있을까 렛잇 오오오 가을 핑크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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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다른 아 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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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유 뭐 이따라가시네 뭐라 기지녀야 아 나 좀 피셔야 돼 아으음 좀 크네 90점을 줘야 되네 아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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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를 잡고 힘들어 갈게요 그래디 그래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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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와 한번ím 나갔다 와야겠다. 너무 두껍게 맛있어. Ready! 로봇을 불러주기. 이제 진짜 맛있어. 이제 영상에서 만날 것 같아. 오우! 야! 이게 무슨일이야? 오우 씨! 뭐하니? 이렇게 큰일이니? 17m? 어휴. 그럼 큰일이야. 큰일이 있니? 강시들을 열어줘 또 와야지 또 부딪치 않습니다 고객님 안돼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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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좋지 We're ready 여러분들가 손목 뽑는다라는가? 손목 뽑는다라는가? 손목으로 돌려주시려고 내게 연습장 못하겠는데 바로요? 우리의 손으로 돌려주시기 우리의 손으로 돌려주시기 아뇨 나 감이 안 난다 저밖에 없네요? 스리온 했어? 진짜요? 이게 온브리지 아니지 안잘봐 조금만 칩샷 조금만 다 크다 다 커 샌드가 뭔지야 샌드가 첫게임이 안돼 준비되어 형 넣으면 반칙 내려갔다 와라 자 잘가 잘가 그쪽 다 찍고 말아야되는데 아 야 신뢰다 야 형 캬 참아시게 해 형사 많이 이렇게 해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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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일단 바뀌었어 건신 넣어라 나이스 나이스 쌀쌀쌀쌀쌀 대박인데요? 쌀쌀쌀쌀쌀 쌀쌀쌀쌀 쌀쌀쌀 레디 우와 우와 바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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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겠네 나이스 아 나이스 나도 컨실대쌀쌀 쌀쌀쌀쌀 아 15일타야? 무섭게 잘 치고 있네 15일타 17일이야? 나 잘 치고 있다고? 은근히 잘 쳤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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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신이 형 내려오면은 화면 보시래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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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풍이다 별풍 별풍이 뭐야? 별풍선 별풍선 5개 500원 벌어졌어요 그걸 누가 준거야? 성혁형이 카스한이형이 와 멋있다 성혁형 500회씨를 후원하였습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해줘야 돼 이끄다 버리자고 카스다 버리자고 맥스야 우리가 철없이 먹었다 좋아 먹었다 저런식 줘 저런식 줘 줬거든 짠 짠 짠 짠 야 이것도 승수동 위험한 놀이다 승수꽂이기홀 아이씨 바로 올라가네 풍성인데 근데 여기 약간 후성이라 올라와서 맞춰봐 자 아르바이트칼이 사실 없어 사이가 싫어 조초박 바람도 좋아주긴 하긴 하는데 트윈스꽂이기홀 하산 트윈스님 크라샤 크라샤 그 저 누구지? 두배 두배라는 애가 있는데 이렇게 별풍선 하나 받으면 크라샤 다행 제가 도망치는 fta 이렇게 도망치는 도망치는 자 하이 미크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웅 서연애 나이스 러프 렉스야, 별이 가득해졌다고 춤추래 오, 잘 춰다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나무 앞에 나문데요? 잘해 렉스야, 렉스야 렉스야, 렉스야 렉스야 렉스야, 렉스야 무슨 의미가 있네요, 저기서 렉스야, 렉스야 렉스야, 렉스야 야, 춤추네 렉스야 렉스야 어디에다가 간대야 와, 직접 노려 세훈이 미쳤어 왜요 말씀하세요 별풍선도 봤는데 짱이다 별풍선 잘 뒀다가 내가 나중에 방송할 때 놔줘 진짜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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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별풍선 하려고 해요 아까 드라이버 역전 다 잡았는데 바이바이 양신이야, 양신 괜찮아 드라이버 남이신 드라이버 3미터 가기 아, 0.5미터 가기 저 3미터 딱 보이세요 응, 그래요 잘 맞으면 전리 딱 가는 거 아니에요 한참근으로 바깥처럼 죽진 않을 것 같아요 바깥처럼 죽진 않을 것 같아요 바깥처럼 오시면 돼요 바깥처럼 오시면 돼요 바깥처럼 오시면 돼요 스, 스톰이가 일루쪽 뜸볼이래 일루쪽 뜸볼 오, 간다 올라갔어 올라간 게 아니고, 막창 막창! 막창! 오비! 몇 미터를 가면 되죠? 살았다 야 살았어 넘어가서 죽을 줄 알았어 대박 대박 또 죽을 뻔 했어 1미터만 가면 예전이랑 힘을 쓰는건 똑같은데 확실해 더 많이 나가네 진짜요? 대박 대박 레디 자꾸 때릴 드라이버는 드라이버도 아이언도 많이 공을 때려놓은 사람이 때리고 드리는 힘은 똑같은데 더 많이 나가잖아 그 순간에 임팩트 딱 때릴 때 힘을 줄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너같은 경우에 돌이 되는거지 잘 나갔잖아 60이 생기는게 있어 그럼 니가 구력이 되는데도 내가 저리 딱 떠나갈 수 있는 거리야 내가 많이 줄 알고 케이다 250 지금같은 경우는 근데 지수님이 교육이 되는 사람들은 굳이 150만원 나이스! 220 230만원이 있어서 어프로치만 하면 포지션이에요 굳이 무리를 안하고 화면이 안박돼요 다들 이런 대상으로 이렇게 해주면 치지 뭐 이렇게 쳐보자 그리고 넘어가겠죠 어 드라이버가 충분해 I'm ready 그냥 이쪽으로 치고 스쳐야되죠 왼쪽 응 나무도 조종하고 기분좋아 아니 그냥 똑바로 치면 될 것 같은데 네? 똑바로? 똑바로 가야되는데 다시 첫째 굳이 파란 많이 안꺼야 탁 자막 파란 탁 그렇지만 잘같아 붙이면 더 좀 커지 뭐 시 히힛 넷 히힛 힛 왜 이렇게 높이받되어 ㅋㅋㅋㅋ 다른 곳은 그럼 덜 만날 거라고 하네요 퀘퀘에 거둘의 구조로 به 포르기 온전한 공시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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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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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주시니까 안되는거 같아요 근데 2주마다 치잖아? 천방은 조금씩도 안좋아진다는 생각 실력이면 안좋아진다? 한달 한 번 치잖아 아 여보 건 아니다 배파 가겠는데요? 다음파 이쪽으로 한꺼봤습니다 오르막 보세요 시작 한산역이 치는데 왼쪽을 조금 더 아우꺼비 왼쪽으로 색컷받칩니다. 내리막보세요. 눈에 손끼립니다. 눈에 손끼러가 면 1만 2만 2원이라고 해야 합니다. 눈에 손끼러가 신기한 눈에 좋습니다. 눈에 손끼러가 준비하기 전에 저희가 언제 온다 익스 때문에 기억 못 먹었잖아 익스 뭐했는데 펜씨드 파 리그룹 파냐? 펜씨드 원온 못 시켰으니까 어 뭐야 어 뭐야 얘 또 얘 또 퍼팅 연습 퍼팅을 못 하네 또 퍼팅을 못 하네 또 너 배팔이네 뭐하니까 이거 못 넣으면 진이 부러지네 여기 있었어 머리가 한번 써 해줄게 써 퍼팅 머리가 어디 있어 성혁 형이 기신지에는 참 인간적인 면이 있어 머리가 써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래서 기신이 형이 좋다니까 실에다가 아 또 또 따고 또 뿌려야고 넋다 뺐다 하려고 아 넋다 뺐다 해? 하하하하 펜관리 하지마 하하하하 아 짧다 아 야 배팔 만들었어 야 어? 왜 이러시지? 하하하하 아 어프로치하는 거 없었으면 배팔 해볼게 왔다 와리가리 레이 보기 드문 광경인데 저 미쳤다 하하하하 기신이 보기 드문 광경이야 하하하하 아 왜 다른 사람은 얐어 기신이 형이 어린거리를 하하하하 이 차원은 다 이찬이양이 하하하하 다 이찬이양이 하하하하 그러다 나 오린가리 됐든 하하하하 아 이것도 하하하하 기신이 진짜 복이 부고 럭 럭 나이 1등이야 야 사진 찍으면 좀 올려줘봐 나이 1등 됐다 그러네 진짜야 맥스 2등이야 너 진짜야? 사진 줘야지 나 사진 찍으면 망하는 거 알지? 그것보다는 맥스가 더 대단한 것 같아 대단하네 관리 잘하고 힘 주지 말고 쉬어 한타까지도 쉬어라 한타까지는 사나이 한타까지는 사나이 내가 쯤에 못냐냐고 맥의 특성을 다 메고 있는 거야 아그씨 파슬이었지? 응 파슬이 내가 아까 이스한테 멀리 갈 수가 없더라 그치? 길어갖고 러프만 안 갔어도 이게 아니고 러프가서 이제 그 자름부터 어프로치 하면서 어프로치 어프로치 야 저 사이는 너가? 이것도 죽을 것 같은데? 왜 죽었어? 아이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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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죽었어 아 개미 기대한데 아 아 너는 편안하게 쓰네? 아 전판에 양 아 몇개 남았어? 나 하나 나 하나 가수는 하나 나 또 1라운드에 쓴 거 아 나 하나 아 빨리 빨리 머리가 그렇게 쓰게 해야 돼 그것만 아니었으면 그게 아이고야 깜빵 이게 살았다 아 깜빵이 뭐야 이게 살았다 아 아 형 그래도 저보다 잘 나오게 돼 죽는 거 보다는 안 나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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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안되겠다 아 니넨이 200에 맞춰야 되겠다 아 니넨이 200에 맞춰야 되겠다 딱 그 자리야 응 맞아 220만 가까이 무조건 똑바로 가운데로 안나고 한 번 아임 좀 쳐볼까? 워커 아니고 해전이니까 됐지 더 나갔으면 가면 되는데 거기에 좁잖아 아이야이야 더 굴러가 더 굴러가 더 굴러가 더 굴러가 아 이거 너무 많이 나 육세야 뭘리만 하나 써라 안돼요 그거 더 밝히고 하겠다가 나중에 버니 찬세가 없으세요 버니 찬세 승수 원호 이것도 승수 원호인데 292에다 담았잖아 다 원호인데 형 탱착둥이 저 위에 있잖아요 이러면 안되지 않을까 지금 저기있어 바람까지 넓게 자리를 조심하세요 거시기 있는거야 바람에다가 내리막이 치니까 바로 원호이네 딱 보기네 어차피 졸릴거야 가고있어 멀찍어도 두개를 해놔가지고 멀찍어도 두개를 해놔가지고 어이텁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칠 수 있을까 하하하하 저거가 기본적으로 업게임이 좋아해 응? 업게임 오케이 성형이형한테 자비가 다시 해야 돼 성형이형도 그렇게 못 치른데 무슨 얘기야 타고난 체력이 있어 올라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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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방향이 왜 왜 절로 안갔어 아 방향이 왜 아 바람대요 그렇구나 야 우와 저것도 너무 갈거니까 조금만 더 갔으면 원호이네 조금만 더 갔으면 원호이네 안가서 또 날아갔는데 그렇지 손으로 올라갔어 그렇지 바람 탄거야 오른쪽 끝으로 붙어졌거든 그렇지 어 깜짝 놀랬다 깜짝 놀랬다 깜짝 놀랬다 깜짝 놀랬다 깜짝 놀랬다 하네 하하하하 니가 이걸 원호는 누랄나 어 하하하하 빨리 날아가는 거 보니까 원호는 누렸어 바이아마워에서 들어가는 거 같아 어 맞죠 어 팀 팀 팀 팀 딴까빵으로 갔어 원호는 됐어 어 그니까 선수들이 그리스도 좋네 어 어 벌써 많이 고파? 더 나은 거 가렸어 선수들 드라이브 찍고 370을 치니까 정확하게 370을 치잖아 왜 이렇게 아 남자들 370요? 레디 그치 근데 무신은 기특보래기 전과 없지 정확하게 맞기 시작하는데? 껍질 말고 쳐요 아 짧다 짧다 어 비교니? 아 늘 이렇게 올라갈텐데 박연가 있어요 대리막이야? 오르막인데 오르막 아니야? 오르막 가기 전에 딱 쓸거지 지금 130 2번 2번 오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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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오르 오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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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르 오르막 또 내리막이야. 아 쓰러치면 이게 문제야. 너무 하얀다. 레디. 아직 몇 번을 하실 것 같은데. 레디. 딱딱 소리가 났네. 너무 막고 올라간다. 오오. 오오. 왜 이렇게 가. 나만 안 맞으면 어디까지 가니까. 벌써 나만 맞으면. 나만 맞으면 어떡해. 왜 이렇게 멀리가. 윗반이야. 120m 남았는데. 윗반을 줬어. 야만해서. 야. 야. 뭘 잘 맞췄어. 침 맞췄어. 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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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오오. 어. 어. 어어 grassroots 패키기 scripture. 어. 다들? 왜 이렇게 힘이 넘쳐. Laura. 아 후더보다 나간이 나간게 나만 짧고 다 길어 어프로 평생 안 알려줄래요 그만 아저씨가 안 해 결국 서명이 안해 내가 어프로치가 되면은 성경이 오는 줄이고 그날은 어프로치가 안되는 날이시니까 어? 불러? 어? 짤짝! 짤짝! 와 이게 이 주방구나 아아아아 딴 따라가 딴 따라가 아이스 오우 죽었지 igo 1 video 세훈소리 버디찬스 가요 진짜요? 잘해야돼 죽 됐어 우리 우리 아니다 우리 어떡하면 잘 써야겠다 똑바로 보내走 좋아 좋아 내 먹어도 좋지 예에 에 에 에 야재 졸라 가지고 졸라 가지고 좋네 나 나이가 없어 응 응 1 아 뭐 아 아 으 으 5 5 김색승이 커피가 촬영되었습니다. 좀빠로 보고 치시면 됩니다. 야~~ 이거 더 좋네. 아... 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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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네. 붓! 렛! 나이스 나이스 좋아좋아 이제 너가 오고싶어 이거 뭐지? 이거 뭐지? 5천원 너 뭐지? 아니 아니 그러니까요 와 돈부다야 해 오일났어 뒤집지요 뒤집지요 뒤집지 나는 일단은 230만원 아 이거 뭐야? 온도파야 뭐야? 끌어봐야?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왜 없어? 잘 쳐 8천원이지 8천원 아까 현원이랑 쳐갖고 16개 치고 왔어 왜 이래? 조금 있으면 올라갈거야? 와 나이스 어떻게 이렇게 쳐야? 하트! 그렇지 하트 패러웨이 파위 파위 사진동 사진동 비닐 또 파위 사진동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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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어 웨이 렛디 왔어? 깜짝이야 왔어? 힘들어 왔어 밥 먹고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야 우리 순댓국 시켜 먹어야겠다 소주 한 명 시켜갖고 소주 한 명 시켜갖고 우리 사원하고 있네 네? 우리 사원하고 있네 여기 야 이거 봐 뭐게 아.. 지치키 씨앗 잘 가 야야야야야야 아우.. 머리가.. 머리가 좀 짧다 살았다 살았다 살았아 8번이네 살았어? 오호호호호호 대박 대박 어떻게 10번부터 들어가야 돼? 3번부터 들어가 잘 찢어? 잘 찢어? 너떼 찍히는 거야 오우 잘 찢어 오우 잘 찢어 겁나 잘 찢었어 미쳤어 나갔어 얘기해 줘야지 어후 오우 달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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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즈 시계 따기 나더라구요 6타 차로 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7타 차로... 마지막 세월에서... 7타 차로 하러 제가 지고 있었어요 시욕이다 시욕이 잘 쳤네 전반에 4,5번인가 그랬어요? 그니까 미친 짓 하다니 그때부터 맛이 가더라구요 살만한데 멀다 멀는데 5빈가? 아니 5빈 아니 5빈 아니야 동생이 죽일라 그래 너 뭐 먹었어? 어? 어떻게 거기 나무에서 나오시느냐? 내 순서를 샀으러 가야지 레디 어? 저 멀리서 쓸까요? 써야돼요? 그럼 어때요? 써야돼요? 써야돼요? 내 순서를 이렇게 바꿔버리고 나는 그 다음부터 묻혀 써야돼요? 써야돼요? 저거로 돌려 싸워 그만 돌려 어... 시욕이 형 죄송합니다 다 물러가는데 오... 샌드로 되어있다? 골패창 되어있다 저쪽 드랍이야 샌드 네? 샌드 80... 아, 지루 80... 아, 지루 80... 아, 지루 80... 하... 아... 그래디 쏴 줄거 없는데 샭 샭 샭 샭 샭 샭 샭 샭 형이 그냥 안 오실래요? 응 우리 형이 괜찮아 난 곤지하면서 왔는데 꺼버려요 뭐하래 진짜라면 오늘 자는거야? 조윤복이는 거기서 치면 짜증날텐데 너무 못짜다 두 명이 50개씩 친다는데 형 어떡해요? 나도 맞춰가는거 같아 이건 지옥이야 벌타드로 파던가? 그러면 어차피 똑같이 한타야 지옥이야 지옥 사위를 치면 되겠네요 3번 오두를 세게 주셔요 우우 피어낸다 앞에 나무가 있는거잖아 다 있는거야 나무 딱 끓고 가는거지 3번 오두를 세게 주셔요 아 보시죠 오우 그 나무가 만들어서 예 3번 오두로 타위럴을 쳐요 뱀샷 이제 뱀разу 그런거에 collapsing 우주같은거 누르쪄다고 유주로 많이 빼고 저렇게 나무가 있을 때는 그냥 탄도 높은 거 있잖아요. 6번이나 5번 아이온 같은 거고 탁 찍으면 탄도가 낮으니까 나무 차이 눈치러 오기 때문에 진심으로 하는 얘기지요? 화장솥이랑 칠거 아니에요? 칠거으로 탁 소식만 해도 보여줘요? 응 뒤로 가서 어? 술 안 드셨어요? 먹었지 그래 한참 나일 거 가게 나이스 아아 아쉽다 아쉬워 아깝다 아쉽다 아쉽다 락 어 다 안 먹었을 때 뭐 좋아 아 I'm ready 순댓국에 소장료 신경을 못해 여기 속에 순댓국이 없지? 네 여기 식당 없네 소장료 소장료 이 장면이 야식이 왜 있대? 네 볼어도 멀리 있어 아 아 아 아 저번에도 마셀고싶은 그 밑에 집에서 그 밑에 집에서 그 밑에 집에서 여기서 그냥 왜 피자를 시켜? 배달 어플로 시켜 배달 어플로 먹겠어? 뭐라해 아 아 진짜 아무리 치킨 밖에 없대요 치킨? 치킨 밖에 없대요 어디에 치킨이라도 시켰거야 배달 어플로 해 보면 오지 않을래요? 배달인 적이 있나? 너희도 오늘 왜 이렇게 다 길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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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도 넣어야지 젊은도 넣어야지 나이스 젊은도 넣어야지 아무것도 없지? 메뉴는 젊은도 넣어야지 아무것도 없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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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다 미쳐봐 대박 빨리 술 막이야 술 먹었잖아 한 명 더 막이야 아 잠깐 멈췄다 힘으로만 탁 해동기라고 딱 잡을거야 내가 저거 진짜 젊지 못하겠는데 음 딱 잡았어 성형이 형 번호 잡았어 있으면서 한번만 돌릴걸 괴이 두번 돌린거야? 근데 그건 몰라 힘이 조금만 쎄으면 몸 조금만 쎄으면 한바퀴만 올렸으면 어휴 졸리다 아 아이폰을 잡고 온거야? 오늘 라이트 쳐야돼? 아 아 집 지나갔거든요 아 아 아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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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시킬까? 응 치킨이라도 먹어 이따가 먹을때 지금 시켜야 배달앱이 좀 없어져 배달앱이 좀 없어져 배달앱이 좀 없어져 치킨 야 가방 이쁘다 바람쥬 아주 야 기찬 지킹 엽 신마 엽 아 엽 엽 식초에? 신혁이 돼 짝힌 짝힌다 이게 신혁이에요 신혁? 불러갔다 불러갔다 남순아 1위 혜진아 3위 느껴갖고 핸드폰 뭐죠? 이거 핸드폰 뭐죠? 핸드폰 1위시냐? 어? 20위 왜 저러는 게 이런 거 아니야? 왜요? 아이는 진짜 나아 혜진아 4위시냐는구나 어? 아이씨 미셔야돼 미셔야돼 오우 나이스 나이스 샷 나이스 파 아아 아아 2, 2, 3 미셔야돼 미셔야돼 그니 하이 비쌌 미셔야돼 미셔야돼 그니 야 근데 누가 깨 들으면 멀리게 몇 개 가주신다고요? 하하하하 으하하하 아으 독튀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렛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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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중에 무슨 말인지 시킬까요? 한 마리만 시킬까요? 한 마리만 시킬 돈을 부는 거예요? 돈을 부는 거 아니에요? 돈을 부는 거 아니에요? 뭐 봅시다 스키스키스키 스키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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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스키스키 스키스키스키 아하 아 아 아 아 잘 챙겨 형님은 언젠가 나오거든요 네, 방금 4절뒤에 이제 언젠가 나오고 있어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동해야 되세요 진짜? 딴 데나 시키면 돼 어, 여기가 기다리는데 사한테 먹지마 어때요? 어때요? 여기 없나가, 진짜 시키면 비싸다 시키면 비싸다 시키면 비싸다 하하하하 네, 시켜주세요 한 마리 다 아니야? 시키면 오 대박 비거리가 길어서 가 비거리가 길어서 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살살 쳤어 살살 쳤어? 살살 쳐서 갔어 이 스크래칭한 날 준비되면 참가세요. 와, 이제 다 썼다, 블리버. 나 다 썼어. 아직 하나도 남았어요? 아, 왜? 오늘 드라이버 평균 비거리는 247m입니다. 와, 이거 이거 지금 왜? 아, 기어가 안 꺼라. 주기가 안 되네. 그래, 이번에는 블리버는 좀 있어야 되네. 블리버는 쓴 거야? 컸어, 컸어. 여기 또 하나만 못 써? 여기 또 하나만 못 써. 없어. 다 썼어? 다 썼어. 저거 나 썼어? 네. 이수가 핀디가 몇이야? 네? 이수가 어떤 거야? 500 클럽을 했거든요. 짱통에 가서 나갔어. 어, 살았어. 이수에 핀디 주어야 되죠, 지금? 살았어. 아, 들어왔다, 들어왔다. 또 나무지야. 아, 이제 보여야겠다. 천천히 오직도 없어. 5배생이 다 보여야겠다. 5배생이 다 보여야겠다. 들어왔다, 궁금해. 그럼 이제 콩나로 나갈 거야, 이제. 이 오비다가서 이거 긴장해가지고. 푸르륵 짭짭. 푸르륵 짭짭. 아, 이제 핸드 좀 찾아야 되겠다. 안 되겠다. 네. 지금 긴장하고 처리해. 형님, 저 다섯 개 줬죠? 네. 어우, 이거 잘 처리했다고 그러겠네, 이거. 큰일 났네. 왜? 그리고 한 장씩은 길어, 지금. 그러니까 길어서. 나 모르게 지금. 어허, 야, 야, 야. 그렇게 치면 안 되지. 야. 야, 나 한 달인데. 야, 나 이번 판에 수업 나겠다. 파파했는데. 어, 파파했는데. 형님, 형님. 아, 아연으로 치고 싶구나. 형님, 아연 치기 없음. 형님, 다 알고 표고 하겠는데, 이번 판에? 형님, 형님. 형님, 나 지금. 형님. 형님. 형님,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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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형님. 너? 너? 왜? 또 돌아 놓을 거 아니냐? 너는 또 아깝은 날 아니야. 아우 대팔다 아우 대팔다 아우 대팔다 두 번 오르냐? 아이씨 펜디 구내로 오르냐 155미터입니다. 착오하세요 힐링한데 이거? 이야 이목범부터 췄어야 되네 이목범부터 췄어야 되네 이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나 백만들 쳐는데 아 이거 또 그냥 아니야 아직 멀었어 닥터 쳐야 돼 근데 또 똑같이 친다 미사일 끌렀다 무조건 백팔이네 이거 아아 야 큰일났는데? 사나 사나게 빗집으로 계속 쳐야지 야 무조건 백팔이네 무조건 백팔이네 무조건 백팔이네 예 아 이거 억울게 아니 이거 화나게 세컨 해주세요 버디하면 버디하면 거의 한 6만원 정도 들어오는거죠? 난 한 5위 정도 해줘라 칠온에 보기나 떡을 좀 넣을게요 칠온에 워퍼트로 넣어버리면 쓰니불 또 더욱 커야 고맙다 수영수 세컨샷 오비 못해간다 기기 핸디 쫓바로 어? 쫙! 쫙! 그러네 야 이거 그라블라 세 명이 다 이래 왜 내 5만원이 본전인데 지금 전품이래 이번에 이번에 좀 빠른데 회복하실거같애 회복하실거같애 무조건 배판인데 큰일났다 이거 배판이니까 만원 만원 레디 깔끔하게 본전찾고 시포룩부터 또 빈칠이거 휴 빈칠이 아닌데 팥도 올릴까? 야채아 형 9월만 치는거같아 어디가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하겠다 내가 빠질까? 나 그냥 술 한잔 먹을까? 한 번만 한 번만 발 들으려면 나 깜짝이야 나 깜짝이야 나 깜짝이야 어우 빠져 나도 안맞았어 됐어요 살았는데 끝났어 나 밑에 거리에 있는거 페어웨이 그냥 나오라고 목이 나왔다고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오 많이 깜짝이던데 4만원 됐지 3만원 3만원이 3만원이 나에게 연이 된다 이거 딱 두 번 용전까지 이기는데 아 요번에 아냐 요번에 다 고쳐줘갖구 아 승수가 빨리 믿고 있어야겠다 치킨 시켰어요 치킨 그런데 그럴 일 없을 것 같은데 맛있는 순살 치킨 두 번에 원파시니까 파 그치 파지 잘 쳐요 승수가 백메다 백메다 세 번 올리면 파에다가 투퍼타하면 더블 승수는 더블 기진이는 잘하는 버지 승수는 잘하는 파 파 못하지 자랑 파 좋다면 파는 못하고 잘하면 보기 잘하면 보기 승수가 아련이 안되잖아 굿샷 하는거야? 굿샷 오 굿샷 왜이래 왜이래 진작에 끼치지 진지개 나이스 나이스 진지개 오 아직 앞에 또 해전대키스 나야 드라이버신다고 아직 드라이버인줄 알았어요? 진지개치지 엄청 잘라졌는데 그러게 아직 몰라 형 알아요 자 알겠어요 진지개 시날리 양파에 이번엔 올리고 누르면 되잖아 이번엔 올리고 투퍼타하면 되잖아 저는 오늘의 올리면 못 올려요 비밀무 있어 네? 비밀무 아 그거 안돼 먼저 이쁘니까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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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érica 맞았다 맞지않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시네 내 아érence 맞지니? 패러웨이 빙빙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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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 맞았어 어차피 둘 중에 하나 오고 말하겠구나 언제 하겠나? 무리스 두는 거니까 투어 날아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잡는 거 같습니다 Ready 체험단 체험단 채워둔 세윤이 형은 한판 안 하시는데 뭐라니? 6, 7, 8 형, 어차피 쿼드러플 배판 배판이잖아요 아, 그러네 네 산이 형, 배판 응 신랑같은 김학이 사라졌어 응 겨우한테 또, 바로 또 확인한거야 하지마 나이스 너무 나아진다 아니, 태기 싫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자치면 네, 맞아 근대에 있는 게 없게요 패러워이 내가 지금 못 바꾸다 안 건드려, 자문 좋은 자문이야 으흐흐 I'm ready I'm ready I'm ready 괜찮아, 가라야만 봐 네 오~~ 잘 됐다 아이고 또 하나 했습니다 돌멩기도 많이 봐 마지막에 병철이가 빨리 양파 해 빨리 레턴 만들어줬잖아 버레시당 I'm ready 언니 힘드십니까 빨리 나이스 나이스 원이다 이거 나기만 아이고 아이고 러프 그렇지 잘하네 에이 저거는 켜고 비행기 아 네 렛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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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나이스 렛 렛 아주 안전하게 렛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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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디만 하지 마라 버디에서 치킨 사주세요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아까 밥 샀어 아까 밥 샀어 밥 사줬어요 아까? 전어 못 먹었잖아요 그러네 형 칩이 밥 사줘라 어차피 같이 먹는 거잖아 이글 하세요 이글 이글은 차원이 틀려 이글 값 만원이라며 이글은 차원이 틀려 나이스 오 좋다 너무 찍혀있어 아 뒷당이야 버리건 버리건 왜 없어 버리건 왜 없어 버리건 못쓰게 그런 멀리를 여기iska 나는 파스에서 나 멀리를 쓴다 비가 반구식이라 비가 반구식이라 비가 반구식이라 비가 반구식이요 이게 뭐야 비가 반구식이라 비가 반구식이라 잠시만요. 왜 심해요? 안심하셔야 되죠. 안심하시고. 그럼 제가 또 바로 갔어요. 그게 돌린다고 효과가 있어요? 응. 배달이 너무 좋아요. 처음에 치는데 기술이 덮쳤어요. 어 좋다 정확해 물꺼거든요 물꺼거든 물꺼거든 보기 화면하거든 이거 진짜 보기네 I'm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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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오! 잘가! 오! 잘가! 잘가! 오! 이렇게 쎄해? 한 발에 물러주는 거 아니지? 오! 오! 어디야? 어디야? 쉽지 않네. 여기 아무도 관심이 없어. 보자 한번. 쉽지 않네. 내 집에서 칼풀 스크림 바로 있잖아. 인간미 넘치는 기진형. 어색한 것도 없더라고. 전반에는 좀 인간미가 많았어. 아까 퍼팅. 포퍼팅. 구찌 잘랐는데? 잠깐만. 구찌 비교했잖아. 구찌 해달려. 아, 네. 900원.. 구찌. 구찌! 관리를 좀 보내. 치' 단일 것, 단일 것. 어우 닿네. 야, 라임을 다 해. 진짜 이 새끼 못 먹는 거야? 장식은. 못 먹었어. 건빛 대요, 건치 대요. 아멘 ré퍼메 6도 나눗 gam이 neighborhoods . 서 hinducola 사 hinducola . . . 왜이래? 왜이래? 120개만 치면 되잖아? 120개 가능할까랑 너 이겼잖아 그래 맞아 제가 이겼어 하타차 이겼어 제가 110몇개 쳤으니까 아직 안쳤어 아직 안쳤어 그때 하타가 2차차로 제가 이겼어 하타가 2차차 진다고 맞아 제가 오 질 뻔했어 10몇개 쳤잖아 그날 쳤다니까요 익숙 90, 100대 쳤지? 8개인가? 9개? 110몇개 우리 익숙 끝 나 어제 개시하나 4개? 이제 롤을 해야 돼 10개? 설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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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내일 내일이나 모레 뭐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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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주 코드로플 배판 코드로플 배판 없다고 할까 그랬다 하하하하 구겨봐야 지금 아 이게 아까 개미순스 형 코드로플 배판이에요? 경호형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서 정확히 어 배판 완전 아니야 아니야 우리 돈은 아닌데? 배파만 잡았었는데 우리 돈은 배파냐? 인천은 아니에요 그냥 양파만 해 인간미 넘치죠 승수야 형, 고개야? 떡볶이 떡볶이 그쪽에 있는 박자 오, 싸게 넣었다 유진이가 퍼팅 연습하는 이유가 있었어 그렇게 하면 될까? 얘기하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세훈 형, 저거 완전 성공적인데요 그러니까, 호흡이 그렇게 하라고요. 파이팅. 파이팅. I'm ready.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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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금리 해볼까? 그래 좀 닦아야 돼. 와우. 갔어 갔어. 어? 뭐야? 대박. 나무가 뭐야? 나무가 뭐야? 뭐가? 왜? 나무 맞고 오붓이 났어요. I'm ready. 파이팅. 그렇구나. I'm really gonna get it. 네네네네네네네. 내가 지금 계속 저러러서에게 가끔 염렛머 домой. 나는 다시 돌아가야 되겠는데요? 나이, 우리가 다 이렇게 한 장르 instructional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아, 네네네네네네네너옹이. 다시 돌아가야 되겠는데요? 저기서서지은ierra 이다. 아,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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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드라이버 창고 방법은 231m입니다. 창고하세요. 돈이 더 많이 들어오겠는데 내가 돈통 많이 달아내야 옆에다 아는 소리가 좀 이상하네 방청식이랑 치는데 드라이버가 안가져요 이거도 고전했죠 우와 우와 벨쳤어 벙커 그래도 200m예요 한도 저거 같은데 정말 순수 형 짧아요 2시간이 어디서 답만했는데 정직하게 갔다 잡고 싶어 잘 갔어요 나이스 와 나부터 쳐도 그래 왜 이러세요 자세 차리들 왜 이러세요 자세 차리들 왜 이러세요 자세 차리들 바로 빼줘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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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합류하니까 왜 이렇게 잘했어요 자세 차리들 몇배다 차이 나는 거예? 자세 자꾸 만치시네 형님이 제일 먼저 쳤 수 있겠는데? 반팔 입었어 오 나이스 페어웨이 반팔 입었어 감기 걸려 페어웨이 페어웨이 왼쪽 오른쪽 모두 오비라서 보일 수 있습니다 주인호 나도 이렇게 레디 나이스 오 나이스 연습 없이 치기 아 진짜 주인호 연습도 안했잖아 네 한 번 더 멀디건 써 친절하신대요 친절한 출력식 오 나이스 멀디건 써 멀디건 써 멀디건 써 어 안갔어 대박 멋있다 첫샷인데 안갔어 기진이 형이 제일 짤짤이었어요? 응 짤짤이야 수정하더니 짤어졌어 빨리 올라가서 아 근데 기진이 형은 챔피언스였는데 챔피언스 10미터 아이씨 보정체 10미터 10미터 아이씨 아 요거판 버디다 10미터가 존댓 요거판에 버디 한 2명 나와있는데 아이씨 좋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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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몸이 가벼워져서 오른쪽으로 갔나? 스윙이 빨라져갖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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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바슬이 안 빼서 아이씨 조금 더 기뻤어 앞에 나무 있는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얼마예요? 25,000원 내 걸로 줘, 기진아 내 걸로 줘 25,500원 그레이 그레이 빈칫에 핸디 좀 올려봐 하하하하 야, 나무다님도 안 쓰래요 이거 안 쓰래요 야, 이거 모험인데, 이거 불을, 불을 칠지 절제적으로 칠게 돼 아, 딱 들어오고 좋아 이걸 칠해야되나? 안 맞아, 안 맞아 이거는 불을 쳐봐요 다른도 있는데 성현수 형 보고 계세요? 오, 나이스 오, 옆집 오, 나이스 야, 이거 불을 왜 걸었어요? 그걸로 걸었네요 나이스 안 말렸어 옆에 집 나이스 뒷대로 뽑아서 저희가 딱 뽑아라 하하하하 여기서 볼 땐 것만 하하하하 아직, 저기 러프 적응이 안 돼가지고 어, BHC네 BHC 오, 쭉쭉한데 오, 쭉쭉한데 아우, 쭉쭉 아니, 멋있어 쭉쭉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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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너는 약간 덜 맞았다 이런데 너는 딱 맛있어 제대로 맞았다 하면 무조건 꺼야 어 느낌 좋아 그러면은 이상하죠? 응 느낌 좋아 무조건 아니 무조건 커 어 잘 맞았어 잘 맞았어 그럼 공선 잘 가 그럼 새건가 이거 다? 네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한 조금만 하실 거 같아 소금 주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찬 잘 봐 야 하여 한 거 한번 놔줘 오 오 빨렸어 빨렸어 백시킥 이게 낫지 이거 마셔러 아 말렸어 이품 짜 볼까요? 하여간다 따라줄게 아잇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제 어떻게 해? 야 이거 따라주고 잘調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왜 뚝따라 된다 했지? 하하하하하하 아우 씨 밥.. 밥 사먹을 거래 한숨도 못 쳤겠네 하하하하하 어? 세월아 어? 동생 밥 좀 사줄 수 있죠 형님? 아 하하하하 내가 샀어? 아 잘 먹어야지 하하하하하하하하 여기다 자칸 해놔 여기다 자칸 해놔 드실 것 같은 안 먹어 씨 기분 나쁜 잠깐만요 기분 나쁜 거 드세요 응 하하하하하 기분 나쁜 거 안 먹어 어우 이거 신살인가? 한 번 더 한 번 더 끝이 이씨 기분 안 좋은데 지금 욕하잖아 됐어? 맛있어 대박 뭐야 이거 닭 둘 익었는데? 응 여기 울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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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직은 치킨이지 응 이게 뭐야? 잡거랑 고추? 네 아빠가 없어? 응 어 진짜 야 아래 들어가는거지? 아 아 아 세훈이 형 세훈이 형 세훈이 형 좀 살살 치세요 기진이 형 아니야? 아 세훈이 형 아니구나 기진이 형 기진이 형 아 세훈이 형 아 세훈이 형 한 잔 하세요 나 늙거라고 나 늙거라고 할 때 한 잔 하세요 형 주 고추 남대한테 않았네 아 수주 원래 실 못하지 지는 아유 저거 크게 맛있을까? 응 저도 한 잔 마실게요 맛있을까요? 아 세훈이 봐 저거 미쳤어 그렇지 감사로서 챙겨 늘라레드 이 시대의 그 저기가? 기대의 부모님한테 늘라레드 야 누가 술 먹었어? 다들 막 먹더라구요 나의 술을 누가 먹었더라 그럼 아까워서 그러시는거야 지금? 야 웬일이냐? 아 병철이? 승수이형도 먹고 병철이도 먹고 저봐야지 오늘 술 먹으면서 즐겁게 쉬는거야 이거 안 먹었어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응 내려갖다 오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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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링철아? 흠슨다 같으면 붙였지? 형은 아닌 건 아니라고 한다 나 필드에서 금빛 띄우려 처음 봤어 금빛 띄우려 처음 봤어 금빛 띄우려 응? 4차 년에서 배워가지고 그런거야? 어우 보고 있어 뭘 봐 어? 이거 아까 숭숭아 양팥쌈 양팥쌈 그각인데? 진짜? 어디 보자 그건 아니지 그건 나 드라이버 아니 그때 에이프롬이었잖아 아 아까 마리가리 쳤거든 아 드라이버가 먼저 가게 어? 8매달아 7매달아 야 역시 핸드가 야 야 일본은 여파가 야 에이 야 건설해야지 짜증하네 아 고생했다 숭숭아 양팥에다가 거기서 네라이 숭방으로ほ치시면 됩니다 조용히 해 너 하하하하 조용히 하고 있어 우리 먹고 싶해 뭐야 승주형 하하하하 왜 입술자 숨진 존줄 가리고 그러니까 형 오랜만에 치는데 지금 너랑 한타 차이거든 너랑 너랑 한타 차이 햄버 닥쳐 난 멀리건 있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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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디야? 백팡 뼉저라 뼉저라 얼마야? 6천원이에요? 뼉저라 저 다음 홀부터 들어갈게 어 첫 털 그 충격을 이제 좀 회복하나? 혼자 더블파 첫 털에 놨다 어? 됐다 됐다 어? 됐다 됐다 아우 입술 혼자 다 준다 야 다 했다 다 했다 입술 핸디 다 나갔다 어? 됐다 어? 됐다 나 좀 더 나갔는데? 뭐? 뭐? 좀 짭을? 딱 짭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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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4천원 4천원 다리니까 1차 하면 2천원 2차하면 2천원 2차 하면 4천원 뒤지면은 2천원 게게 어디 starred? 1번, 1번, 1, 2, 3번, 핸드 순이 핸드 순이 아싸, 드디어 다 나갔다. 핸드 받은 거 다 나졌다 다 나갔다 어 치킨 꺼? 내군이 말이 떨렸더니 치킨 꺼내야 되니까 이렇네 먹기 소환이 있었네 먹기가 됐더니 이렇네 그래도 본전이 안 돼 그래도 본전이 안 돼 아, 너무 맛있다. 첫 포도에 한 2만 6척 정도 나왔어. 자, I'm ready. 시킨 맛있네. 그냥 통타지로. 오, 시킨도 좋은데? 오, 시킨도 좋은데? 와, 이걸 약후에만 다 푸먹어야겠다. 아, 2척 했네. 추웠어? 응, 추웠어. 근데 버딪치시면 어떡해요. 한 잔 드시고 취했다고 그래. 아니, 연기파야. 못된 거 감기 오셔가지고. 흐흐흐흐흐흐. 으이. 됐어. 알 땀 썼어? 아, 자. 야아. 정열하게 가네. 멀리 걸리기 싫어. 멀리 걸리기 싫어. 아, 하나 갈걸? 오옹이. 나 이제 드라이버 안 나올 것 같은데. 고추를 한참이라고 했더니 맛있었나니까 우빈 우비를 부르지 미소주 한 번 거식했네 나이스 그 정도 힘으로만 딱 치면 돼 얘 멀리서 못 쫓아 금드리시는 거예요? 금드리는 거예요 이제 섭섭하네 형님 여기 있었어요 코스까지 이제 이제 우리 소장면 먹고 오늘 드라이버 탕후보는 201m입니다. 참고하세요 형님 일단 한 잔 더 드세요 다 먹고 시켜도 돼요 다 먹고 시켜도 돼요 이렇게 숨먹는 사람은 시치 이거는 아니? 뭐 시 이렇게 왜 있어요? 네가 술 안 먹으니까 저한테만 안 먹는데 아 그래 아 이제 팥을 줄여야겠네 이거 나무 뒤로 가자 나무를 너무 좋아한 거 아니야? 그치 이거? 네 숙소에 모으세요 뭐지? 나무 뒤로 가자 나무를 너무 좋아한 거 아니야? 아 주제 으 으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우 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거부터 시작하는거죠? 준비 잘 살았어? 더 먹어? 배고프잖아 쉬었다 먹어 아, 우측으로 두 번? 우측으로 두 번이야? 네 이렇게? 어차피 형 한 번에 안 올릴거니? 그래서? 그래서? 아, 치킨은 스크린코프 칠때 먹은게 정말 좋은거 같아 1cm만 가까이 먹었어 으흐흐흨 자, 짱깨 정치가 아닌것 같아 근데 우측으로 웃지마 오오 다했어 니가 생각할 때 몸이 가운데보다 안쪽이야 회의회 안년단에서 아, 줄갑네 이거 이 양 여기 크기면은 가운데보다 정리가 쳐는데 아, 이번에 순찰 못 이겼녜 아 그래? 내가 제일 많이 치러야죠? 아 너무 잘 쳐야 되지 이제 못 져줘 겁나 그거 놀아볼만한 홀이 있어 그치? 그치? 일본을 쳐 진짜 그런 놀아볼만한 홀이 있어 뭐하는거야? 내가 그만큼 치는데 올라가면 이 글이나는 어딘 거고 못해도 붙여놓고 어프로치 까면은 버디니까 근데 아까처럼 막차나가지고 이제 초반에 시에 다 뭐하는거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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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진짜 목포스가 나올 때? 120분입니다. 120분입니다. 빨리 올라가세요.